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섯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전세계 36억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텔레비전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다양해진 휴대폰의 기능만큼이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다섯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휴대폰의 보안을 강화하기 숫자 암호보다는 패턴 암호와 같이 복잡한 암호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또 홍채나 지문을 이용해서 나만의 생체 정보를 보안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내 휴대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 주의하기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한 웹사이트만 이용해야 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세번째, 안전한 온라인 쇼핑 즐기기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실 때는 http라고 되어있는 사이트보다는 https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https는 보안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집 주소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더욱 안심하고 입력할 수 있어요. 네번째, 인터넷 사용기록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웹브라우저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해킹의 위험이 더욱 커져요. 특히 인터넷 쿠키에는 사용자 아이디, 암호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삭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팸메일 조심하기 모르는 주소에서 온 이메일, 무료 경품을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성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가급적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나 링크 주소는 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휴대폰에서 내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알림 신청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